어? 가둑아 왜 그래? 또 어디 아파? 아... 바둑이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네. 사실 바둑이 엄마는 나도 모르는데. 아하 우리가 직접 과거로 가보면 되겠구나. 에? 저기 웬 고양이들이지? 설마 바둑이 엄마가 고양이? 카봇과 함께 엄마를 찾아 출동이다. 헬로 카봇 다음 이야기 고양이 엄마. 다음 화도 다 같이 헬로 카봇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